515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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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 회계운동과 속건제 드리는 교회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략길과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략길을 가는 중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래에 대한 응답과 같은데요 그래서 광략길을 가는 중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략길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비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광략길을 가게 한 그 이유겠죠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되기 전에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다고요 사단의 노예된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고 또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제로는 영적인 상태는 사단의 노예로가 되어져 있다고 그런데 광략길을 출애굽하여서 광략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광략길을 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사단의 노예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모르고 출애굽을 완전히 하였고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광략길을 갈 때 항상 이 눈으로 노예된 상태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을 보니까 결국은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어렵다라고 그래서 상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 결국 광략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노예된 상태에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이 노예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알으라고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단에서 노예되어져서 완전히 이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완전한 저주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끄그신 머리를 박살내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어떤 배경이요 하늘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완벽한 축복 속에 우리를 걸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성사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이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 축복의 길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정말로 2, 3, 7 나라 또 5천의 종족 가운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가는 가난으로 가는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에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으로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정말 모든 불신앙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전부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전부 뭐 하냐면 본제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속에서 또 화목제를 주셨다 했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화목제로 또 뭐 하냐면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을 용서받는 속죄제로 그리고 우리가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것을 전부 다 회개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속건제의 축복을 누리기는 그 장소가 뭐냐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여신 것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 성막을 지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성물에 대한 범죄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모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여기에 사용하라고 줬는데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결국은 성물에 대한 범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국 범죄한 그 속에서 죽어야 마땅할 우리인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속건제의 축복을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게 무엇을 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말으라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일을 하기 쉽거든요 전도하고 또 무엇을 헝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누구를 섬기고 전부 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는 데 중심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를 들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언약에 관심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계가 아닌 언약의 떡상이 아니라 생명의 뜻을 그래서 향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향을 드리는 그기에 물두멍통이 아닌 물에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뜰 그리고 기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최고의 예배가 무엇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언약을 놓친 이 엘리 제사장은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갖고 갔습니까? 언약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계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결국은 뭐냐? 언약계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가장 하나님의 능력 이 향단은 결국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있으면 언약자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돼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약계를 갖고 갔는데요 전쟁에 졌거든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 사단에 속해져 있는 강대국과 싸움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언약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뭐하게 되겠죠? 이것을 속건제 언약을 놓치지 않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녁인 것 같기도 해요 저녁에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뭐를 했을까? 언약을 놓쳤을까? 아니면 언약 잡은 증인으로 섰을까? 언약 잡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을까?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그 속에서 놓친 언약을 거기에서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저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성전건축 하다가 뭐 했다 그랬어요? 성전건축 하는 것은 뭐죠? 응답이 왔다라는 말이죠 응답이 왔는데 우리는 응답 오면요 자칫 놓치기 쉬운 게 복음을 놓쳐요 좋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광약길을 가는데 뭘 놓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마라고 하거든요 광약길을 갈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나니까 그 응답에 너무 놀래가고 너무 좋다 보니까 언약을 또 복음을 놓쳐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그것이 응답이 왔을 때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응답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후대가 뭐 한다고 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응답이 뭐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고 성전건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전건축을 왜 해요?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놓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건축을 통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시간표죠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수여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빛의 경제 하나님 것이다고 내한테 맡겨졌다고 나한테는 청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빛의 경제라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삶이라고 빛의 경제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국 빛의 경제 회복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속근제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축복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속근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점검하고 또 내가 은약 잡은 거 은약 회복하고 또 응답받은 게 내가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빛의 경제, 빛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오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준비한다 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놓쳤던 것이 뭘까요?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할까요? 정체성을 놓쳤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주실 때 항상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로 그래서 어떤 사단의 방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성전 지을 때 방해가 있다고 했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나는 사단의 방에서도 무너지고 실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비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한 손에는 일 오직 유일선 재창조 이 언약에 오직 이 축복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변기 이 말은 뭔 말이죠?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과 함께 위드 인만유의 원내스 되어지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세워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일 전도 성교에 승리하는 축복이고 또 내 자신이 내 자신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전도자가 뭐든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전부 다 살리는 축복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은 더 큰 일을 보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세계보금하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소원 전 세계의 이 보금에 무엇으로요? 스미스로 이 보금에 뭐요? 인턴십의 축복으로 이 보금에 뭐죠? 우리가 생명권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로 최고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뭐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나도 모르게 집어넣어놓은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내 자신도 모르잖아요 나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금 모르는 우리한테 내 마음 속에 편견과 선입견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고 그거 있다 보면 결국은 변화가 안 된다고 그렇죠?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계속 내 주장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역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가정, 이런 배경이나 정치의 또 과거 이런 모든 과정관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려져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결국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실을 보는 비밀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고요 그래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보여지면 나의 편견, 선입견이 변해질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편견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눈, 보금의 눈으로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살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했죠 살려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가장 큰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되지는 생각으로 날마다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낙심시키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금의 비밀 정말 날마다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이 축복의 보금의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더 큰 축복을, 더 큰 일을 보는 이런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대에 가장 뭐하라고요? 영적 스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했죠? 결국은 내 자신이 스밋 자세로 모든 사람 사건, 상식 이상으로 결국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스밋의 자세로 내 자신이 이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 그래서 스밋의 그릇으로, 지도자의 그릇으로 내 자신이 날마다 전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릇 정말 보금의 사람으로 가는 그 축복이 결국 이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아는 리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아는 리더는요 아무리 어린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미래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는 결국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리더를 갈 수 있냐 길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리더는 뭐죠? 길을 잘 보는 사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미래의 길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죠? 보금의 말씀, 강단 이 길을 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아는 리더자 미래를 살리는 리더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 한번 봅니다 나이와 능력과 돈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잠실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린 랩런트가 힘 있는 어른들을 이끌 수 있는 이유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상 근본 문제와 미래의 해답을 알기에 은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금 리더가 된 랩런트는 은약의 여정 가운데 어떤 미래를 볼 수 보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그랬죠 어떤 미래를 보게 될까요? 교회를 갱신하게 되고 보금 없는 성공자를 살리게 된다 이랬습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평상시 영적 상태가 나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영적 서밋의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가득 찬 교회를 갱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보금을 회복하면 랩런트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금이 없이 고통당하는 세상의 성공자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스밋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갱신하라 내 자신을 어때요?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이 속건제의 축복이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정말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결국은 만약 내 자신을 살려서 보금 없는 모든 성공자를 살리는 이 축복 그래서 이 시간이 뭐가 필요하죠? 영적 서밋의 시간표 그죠? 영적 결국 서밋의 그 시간표와 영적 자세 영적인 그릇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나를 교회를 갱신하고 보금 없는 성공자를 살리는 그 축복의 시간표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서밋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하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후대를 살리고 영적 질병과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후대를 살리라 그랬죠 후대를 살리는 비밀이 어땠죠? 응답에 우리가 그게 있지 않고 어디에요? 보금을 놓치지 않는 일 날마다 보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내 자신과 후대를 살리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적 질병과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누구요? 후대 랩런트를 키우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과 바울팀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집중했습니다 그랬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성전 건축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레구보라에서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어려움 것은 다 해결해 놓고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부터 지어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는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회복하는 비밀이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요 그 속에서 미래의 우리 랩런트들을 후대를 살리는 비밀이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래의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후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 자신과 눈에 보이는 교회와 가정교회 현장교회가 건축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 질병에 복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허감문화에 사로잡힌 강대국 로마의 재앙을 오직 복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랬죠 이 축복이 우리한테 와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고요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랩런트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 속에 집중함으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위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 치유스밋, 현장스밋, 미래스밋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를 복음 리더로 부르셔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할 것이 뭐죠? 그래서 랩런트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우리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여기에 오직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리더로 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언약 기도가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를 누리며 미래에 해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랩런트 리더가 되게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큰 축복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요 또 한 주간 회계운동과 속건제의 축복을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을 주셔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이 응답에 우리를 주셔서 미래를 리더하는 우리의 리더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축복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유강수 목사님과 또 우리 또 모든 또 김동호 목사님 또 우리 또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현장에서 이 예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랩런트들 놓고 또 각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자는 최고의 우리는 이것이 귀해가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부 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부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 축복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WIC 또 서밋과 인턴십 후원팀을 놓고 이 팀이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최고의 정말 뭐예요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전부 다 살아나고 최고로 서밋과 인턴십과 후원팀으로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놓고 그죠? 이걸 놓고 우리 집중해서 같이 놓고 광고 이렇게 또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운동과 속건제의 축복을 주시고 또 아버자는 이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최고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로 정말 또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자로 절대로 아버지의 편견에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고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임금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살리며 성령의 역사하고 천사가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귀한 축복에 세계보고마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 3, 7 나라의 빈 곳에 모든 아버지 엘리트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전도자의 축복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더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흥건강과 경제간 회복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 없이 영적문제 고통받는 엘리트와 무너진 자를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과 가정과 업과 교회와 현장에 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증인되게 하시고 구원과 인도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내 자신 가정 업후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한 손에는 복음으로 한 손에는 기능으로 세계보고마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에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 따르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편견 선입견을 깨닫고 내려놓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아는 리더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졌기에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섬겨서 모든 아버지의 미래의 길을 알리는 랩런트의 여정 속에 승리하게 하시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갱신하고 복음 없는 성공자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정말 큰일을 보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음 주에 우리 성교사님 하나님 정말 성교대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의 모든 것을 아버지 회복하고 살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성교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최고의 승리하는 미션의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소 목사님과 또 특별히 우리 김동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모든 강단의 말씀들이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정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랩런트들을 섬기며 모든 중직자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WIC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WIC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평생을 잡은 미션의 언약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스미티드 인턴십팀과 또 아버지 하나님 후원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장 합당한 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팀들을 통하여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랩런트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스미티드 팀으로 스미티드의 축복과 인턴십의 축복과 최고의 아버지 후원팀의 축복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시스템을 축복하여 주시되 군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고3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영육으로 강건켜해 주시고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지 못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포된 이 말씀들이 전부 전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평생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션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금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3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신한 우리 정은영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권하율, 권서율, 육리연, 최간, 안내나, 정다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의 모든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